안녕하세요 다육이랑 식물이랑 입니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아요 댓글 감사합니다 오늘은 저희집에서 요 요거 기본 포트 에요 이유님들한테 제일로 사랑받지 못하는 요 화분 이에요 자 요게 지금 천원 이천원 하는 포트 인데요 재활용 할 때도 가보면 요게 많이 버려져 있어요 그래서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구요 요것은 지금 사이즈가 제일 좋은 그런 사이즈 에요 9cm 되는 화분 인데요 어 저희집에서 요거 심고 다 이렇게 닦아서 이렇게 모아 놨는데요 요것은 무엇을 하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요 컵 홀더를 이렇게 리폼을 해보자 하고 이렇게 생각을 했답니다 요 컵 요거 홀더가 아주 짱짱해요 종이 인데요 아주 단단 하거든요 이게 그래서 아 음료수 먹고 커피 먹고 하면은 요거 하나씩 끼워져 있잖아요 그래서 요것을 제가 모아 놓은 거에요 요렇게 리본을 묶었는데요 요거 요거 테이프 요거에요 요거 천원 이구요 다이소 가면 다 천원 이에요 요거 하나 사시면 요거 열 개를 묶을 수 있는 양이예요 요거 열 개를 묶을 수 있습니다 천원짜리 하나 사면 제일 만들기도 쉽고 또 제일 간편하고 그래서 제가 요렇게 한번 리본을 묶어서 자 요거 요것을 한번 리폼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요 화분이 되게 요렇게 조금 힘이 없죠 다른 다른 분들은 요렇게 조금씩 단단한 분들이 요런게 있는데요 요것은 되게 약해요 그래서 아주 큰 화분 다육이를 심으면 약간 힘이 없잖아요 그래서 요것을 리폼을 한번 해서 요 홀더에다 사이즈가 요렇게 딱 맞거든요 요기 요기 골진대 있죠 요기하고 요기에 사이즈가 요렇게 딱 맞아요 그래서 자 요거 이렇게 딱 맞거든요 그래서 요거 한번 이렇게 리폼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요렇게 해서 다육이 요렇게 꼽아서 심으면 다육이 이렇게 사이즈 막 골진대 까지 이렇게 딱 맞거든요 그래서 요기 이렇게 꼽으면 심도 져지고 또 요거 기본 포트도 또 한번 더 사용할 수 있고 그래서 제가 한번 이렇게 리폼을 만들어 봤습니다 자 요렇게 꼽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요건데요 요건 아악무죠 입장이 아주 작고 이렇게 짱짱한데요 작은데 요렇게 단단해요 그래서 저도 아악무가 아주 예쁘다고 저는 이렇게 잘 키워보려고 하구요 요렇게 줄기가 자주 빛나 잖아요 그래서 아주 색감도 예쁘고 아주 싱그러워 보이는 색이라서 아주 어 제가 좋아합니다 요 아악무도 여기다 요렇게 꼽아 봤는데요 또 다른 또 다른 느낌이 들고 그래서 아주 예쁜 것 같아요 요렇게 생겼어요 빙 돌려서 요렇게 테이프로 리봉 테이프로 요렇게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자 그리고 요건데요 제가 이렇게 행위를 만든 거에요 요거는 끈이구요 요렇게 구멍을 뚫어서 요거 페트병이죠 요 구멍을 뚫어서 저희는 인두로 뚫었구요 인두가 없는 댁에서는 어 젓가락 안 쓰는 젓가락으로 이렇게 가스불에 달궈서 뚫으면 잘 뚫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뚫어서 요 끈으로 이렇게 묶어서 베란다 난간에 이렇게 걸어 두시면 좋아요 자 고리를 이용해서 요런 고리를 이용해서 요렇게 걸어서 햇빛 잘 들어오는 베란다 난간에 이렇게 걸어 두시면 또 다육이 햇빛도 잘 보고 통풍이 좋아서 또 아주 다육이가 예뻐지게 네 그렇게 잘 자라 줄 거에요 요 끈은 다이소에서 2천원 입니다 이렇게 많아요 이렇게 많은 양을 묶을 수가 있구요 그래서 요렇게 두겹으로 해서 묶었는데요 아주 짱짱해요 그래서 요렇게 해서 걸어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거실에다 걸어놓게 되면 요것을 이렇게 뚜껑을 닫아서 걸어놓는게 더 예쁘구요 여기 물을 주면 물 배수가 이렇게 빠지잖아요 그래서 물 줄 때는 요 뚜껑을 닫아서 물을 주시구요 또 물 다 빠지고 나면 요 뚜껑을 열어놓으면 밑으로 어 바람 잘 통하니까 흥아름도 빠르고 그래서 아주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요렇게 재활용을 이용해서 페트병도 이렇게 잘라서 이용하구요 또 머그컵도 구멍을 뚫어서 다육이 화분으로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또 요 컵 홀더로 어 다육이를 리폼을 해서 다육이를 한번 어 이렇게 심어 봤으면 해서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자 요렇게 자 요 아이는 염잔데요 저희집에서 요거 적심을 해서 뿌리 내려서 이렇게 심은 아이인데요 요렇게 해서 행인에 걸어서 요거 바깥에 내놨던 거에요 그런데 요렇게 색감이 예쁘게 들었어요 자 요렇게 행인 만들어 가지고 요기에 이렇게 담아서 이렇게 걸어놨었거든요 이렇게 걸어놔서 바깥에다 내놨는데요 요렇게 빨개졌어요 이렇게 색감이 아주 예쁘게 들었어요 요거 작은 아가거든요 그랬는데 새파랬던건데 요거 이렇게 예뻐졌어요 그래서 요것도 요기에 이렇게 꼽아 놓으면 또 다른 느낌이 드는 염자구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자 요기도 있구요 자 요런것도 요기에 요렇게 꼽아서 요렇게 만들어 봤어요 자 요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집에 요렇게 컵 홀더 많이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만들어 보면 좋구요 또 요것도 제가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요 테이프로 요거 한번 리본을 만들어서 요거 사용해볼까 하고 요렇게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요 님들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구요 자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구요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zo 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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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